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 최초의 재즈클럽 버텀 라인 대표 화정선이라고 합니다. 버텀 라인은 제가 좀 오래전에 손님으로 자주 찾던 공간이었고요. 1995년도에 인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. 건물 자체가 100년이 넘는 건물이고 또 목조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울림이 울림이 남달라요. 그래서 연주하시는 분이나 또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몰입도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서로 또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또 다른 타 공간보다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. 훌륭한 연주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고 거기에 또 저조차도 이렇게 팔에 소름이 돌 정도로 그런 몰입도랑 또 관객들과 함께하는 그런 호흡 같은 게 일치됐을 때가 있어요. 그런 공간주의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공간에 저도 이렇게 속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죠. 버텀다위는 연 120, 130회의 공연이 열리고 있고요. 지역의 음악인들과 또 다양한 콜라보 공연도 하고 있고 국내외 훌륭한 뮤지션분들이 앨범 발매 홍보나 아니면 투어 공연 때 빠지지 않고 또 찾는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 공간이기도 합니다. 펜타포트 음악 축제와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즐겁고 의미가 깊습니다. 라이브 공간이 수십 년을 이어져 간다는 게 다른 타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천만의 문화적 자부심이라고 생각돼요. 펜타포트의 또 뿌리에는 저희 버텀다위 같이 라이브 공간들이 있고 또 그 공간을 사랑하는 뮤지션들도 계시고 또 관객분들이 계십니다. 많이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길 바라요. 바래요.